자, 앨리스 가자, 앨리스 뭐야 이거, 팔에 왜지 음... 어디로 갈까 프레이킹 타워 갑시다, 프레이킹 타워 이야, 프레이킹 타워 크다! 맵 많, 먹을 거 많겠다 오, 위치로 존버하면 되겠다 그건 나이다 오, 뭐야 지하실 뭐야 오, 먹을 거 많다 오 잠시만, 그럼 좀비모드가 지금 예전에 고립지대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, 좀비모드 여기서 나오나, 이 맵으로? 시즌9에 다시 등장한다는데 이 맵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 같아요 이제 다시 그걸로 가자 죽고 여기 땐 숨자 저기 확인 저거 인공시름 같은데? 이거는 인공시름 같아 아, 이런 식으로 내가 때린 게 보여지구나, 위치가 오우 오, 나이스 더블킬 확실히 AK-37이 좋아 확실히 AK-37이 좋아 나이스 야 AK-37 여전히 적패겠다 와 일로 나가자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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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오, 대가리 뭐야 이거 닉네임 보니까 사람 같은데? 아, 사람이네 얘 사람이었다, 얘는 헐거 미스티 헐거 미스티 헐거 미스티 오, 뭐야? 니 이거 질 뻔했네 AK-37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나 째고 있나? 오, 이 미친! 와, 이 씨, X댔뻔했다 나이스, 한 대 맞았다 아프지, 새끼야 아, 지금 나도 이거 퀴즈 누리기 없는데? 아, X댔뻔다 절론 아기장난다 아, X댔뻔다 아, X댔뻔다 장갑판 깨졌다 장갑판 깨졌다 장전 데미지 안 입어야, 이 등신아 AK-37 나이스! 나이스